마이 케일 하나 주고 지하세계 가자 억카세계 한판 할까요? 억지 지하세계 마렵네, 본판 2-1의 리롤하죠 저, 실제로 그런 적이 있음 안 나오더라고 실제로 해왔음 그 리롤 이즈는 아니고 케일이었는데 이즈 증강 이즈를 찾자 여기서 와 레전드 어둑함 이거는 동특을 갈 수 밖에 없겠는데요 무쇠 동특으로 가자 우동 우동으로 가겠습니다 이번판 우세 심장? 우세 심장을 가면 갱플 유기하고 쓰기? 그래 잘 가라 갱플아 다음에 보자 볼일 없음 사실 지하세계 심장 근데 사지하세계 이런거 특징 그 잊고 살다보면 어느새 죽어있음 티어 높은 데서는 어느새 강해져있잖아요 이런 데서는 그냥 어느새 죽어있음 강해져있는게 아니라 한 마리 더 오케이 잘 잡았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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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다 찍었다 오케이 만족해 이 정도면 진크스 삼성 어 그냥 어 어 부인수라도 줄까? 진짜? 백스를 그냥 버릴까? 어? 너 내 얘기 듣고 있니? 백스야? 일단 구인수 줘 얘는 횡재 먹었네 하지만 과연 추가 데미지 30% 우세의 힘을 너가 막을 수가 있을까? 절대 못 막지 저도 컷 가버려 아 이거 먹기 좀 그런데 근데 차라리 DF랑 체력템을 먹어서 쪼진이랑 워머그를 만들자 아 확실히 삼성 많으니까 힘이 아예 다르긴 하다 그쵸? 그냥 매우 강한데? 아니 그냥 태산이야 말파이트 안죽어 진짜 태산의 말파이트 이거 지금 못 막습니다 와 이게 좀 센데요? 데이저사 너무 센데 님들? 너무 아픈 보여 너 왜 이렇게 강하니? 할만한데? 어? 멋있는데? 어? 아 아 이건 그냥 가야겠는데? 삼성 찍혀가지고? 영혼의 영상보다 란뚜인 가자 이렇게? 이게 맞나? 자 이렇게 가자 나 이제 할거 없어 파이팅이다 양날 도끼는 어땠나요?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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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후 오케이 모드의 궁 못섰음 그리고 크립은 이겨주니? 얘들아? 크립은 이겨주는구나 그래도 야 이득만 하자 와 그냥 삼성 7개 저 2성은 안 씁니다 삼성 아니면 거들떠도 안 보는 와 너무 센데 얘네는? 이건 안되겠는데요? 그건 저희도 좀 힘들죠 아 가버려 굿게임 2등이면 잘했다 그죠? 2등은 잘한거에요 특등사수와 시비를 알고 뭐 없나? 이거 먹어봤자 그거잖아 나 지하세계가 없잖아 지하세계를 지금부터 찾기? 지금부터 찾으면 되는거 아닐까? 지하세계만 기다려 지하세계 안나오면 어떡하나요? 그러면 연패골드 모은걸로 다른 덱 짜야지 뭐 어떡해 어차피 대사촉진대를 먹은 이상 고연패해도 상관없어 또 나있나? 흠 흠 흠 뭔가 큰일이 난거 같기도 하고 이거 어떡함? 괜찮아 돈은 많아 그래도 연패해가지고 여기서 진짜 조심해야될거 이기면 인생 진짜 망함 절대 이기지마 연패라도 타야지 어 르블랑 쉔 그냥 살까? 마렵네 이거는 1골드 그냥 버리고 살짝 대천사 쇼진 이런식으로 줄까? 르블랑한테 아 자방채 그죠? 5초마다 주물려 아군 사망시 공격력 5초마다 주물려 아닌가? 괜찮은가? 에헤라 모르겠다 에헤라 모르겠다 레벨업 가야지 반드시 가야지 레벨업 오랜만이네 빠른 판단? 잠깐만 어딨어 그냥 그냥 느린 판단 어 잘 봤습니다 여웅 증강? 여웅 증강 뜨는거면 나 5등급 먹고싶다 그럼 바로 그냥 갈아타는데 어? 잤나? 그렇지 가보자 가보자 나가 제가 지금 넣고 싶은게 주문처처처 하나 넣고 무한대 팀도 다 판 다음에 그 메카 하나 넣고 싶거든요? 근데 아직 안나와가지고 뭐가 가갑 하나 먹어보자 음 음 가갑 먹고 판테 쉔 루시안 팔고 주투 하나 넣고 메카 넣고 이거 좀만 찾아볼게요 그러면 이거 좀만 찾아볼게요 너 써라 어 템 좋은데? 어? 근데 실록이 장마긴 힘들 CC가 아무것도 안먹힘 고독함? 어 비상 아 아 근데 많이 잡았다 마지막에 다행이다 잔나 뭐했어야 제일 많이 나오나요 세계주사위 이거 2성은 찍어야 될 것 같은데 잔나 르블랑 9렙 9렙에 한번 쓰자 이거 캬 너무 좋았다 따로 잔나 2성 글리스타 8렙 야 이거 어떻게 막을래 2성 잔나 어떻게 막을래 절대 못 막지 드레이븐이 막나? 어 아 드레이븐이 막네 삼성 드븐 어떻게 막을래 삼성 드븐은 인정이지 저희도 쉽지 않죠 백협 하나 가자 자 잔나 가나요 캬 근데 이게 2성 잔나거든 근데 너도 5등급이구나 하하하하 아니 5등급 카운터는 5등급인가? 너도 뭉쳐있었구나 5등급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주투를 2개 빼고 신드라 하나 넣을까? 근데 신드라가 가져올 친구가 없어가지고 고민되거든요 가져올 애가 없거든 그래도 그게 좋으려나? 그쵸? 그래도 그게 좋을지도? 와 뭐야 저 못봤음 님들 보임? 상대 왜 다 적어있음? 눈 깜빡하니까 다 적어있네? 마저템 마무리 올려봐라 보정 데미거든 어? 근데 드레이븐은 어둑하죠? 이건 어둑함? 스턴? 스턴 걸리고 잔나 에어본 한 번 걸리고 어? 설마 안되나? 스킬 던져 아 아니 말도 안돼 참 삼성 드분 어케 막을래 삼성 드분 때문에 못 이기는게 말이 됨? 배치 바꾸면 알아서 이깁니다 그럼 퍼뜨려 놓을까요 그러면? 일단 워윅 견제하지 말자 그래도 오 잠깐만 이거 5대를 팔아 어? 뭐야 나를 왜 그로 갔니? 고맙다 아니면 오히려 이게 그 나한테 안 좋은가? 아닌 것 같은데? 뭐야 나를 왜 거기 갔니? 어 그래 고맙다 그치 어 그래요 그치 가버려 다음 우세 드레이븐 일단 퍼뜨려 놓을까? 그냥 마고 퍼뜨려 철대 궁을 같이 맞지마 철대 피해 철대 우세 드레이븐한테 같이 맞아서는 안돼? 식 понять 오 어 오 오 Huh 어 어 어 어 어 어 아니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아 어 어 어 어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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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왔다 이거는 가보자 가보자 반드시 가야지 가팔고 돌립니다 그냥 이번에 왔구나 왔구나 가버려 오코삼성 어떻게 막을래 아니 어떻게 막을건데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재미있었네요 기지 이게 실력게임이지 그래 잤나 어케 막을래 5등급 오코삼성 잤나 절대 못 막거든 가버려 어 너구나 그래 수고했다 어 그래 아트삼성 축하한다 근데 어떡하니 상대가 나인데 자 한번 테스트해볼까요 자 사고삼성 아트르크치친구가 어이차 어 좀 버티네 그래도 가버려 절대 안되지 나 안만났네 그거는 클론이네요 근데 와우 와우 와 너무 시원한데 진짜 와우 와 너무 시원한데 진짜 와 아트 체력이 안보이는데요 근데 이게 뭐임 바코드가 돼서 체력이 안보여 자, 한번 2차전 가볼까요? 2차전 반드시 가야지 침장을 노리고 있구나, 이 녀석 내가 그러면 침장을 안 맞으면 어떡할 건데 내가 이리로 가면 어떡할 건데 침장 절대 안 맞지 공 바로 써버리기 어, 그래요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ㅋㅋ 지지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